안녕하세요. 캡틴 따가 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일요일이고 현재 시간은 10시 40분 정도 돼요. 오늘은요 뭐 딱히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쿠알라룸프로에서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같이 위약하던 말레이시아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가 카페를 열었다고 해가지고 카페에 가서 조금 쉬면서 영상 편집을 마저 할 예정입니다. 또 제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큰 걸 깨달았는데 제가 요길래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 세계여행 준비가 정말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회전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2주니까 당연히 부족했겠죠. 저는 그냥 2주동안 준비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영상을 루프 해상도로 올려서 찍다보면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도빈프로도 프리미어프로도 간신히간신히 돌리고 있고 돌리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찍은 영상을 여러분이 좀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고자 4K로 찍었었는데 4K를 찍으면 아예 컴퓨터에서 영상 자체가 흘러가지가 않아요. 화물며 그거를 어도비 프로를 돌려가지고 동영상을 편집하겠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레이시아에서 이거 타는 걸 보여드릴게요. 말레이시아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나눠져 있고요. 저는 뭘 타야 되냐면 구글 지도를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투셀라스 제 전주사는 이거 6밖에 없어요. 이걸 말레이시아 지폐를 넣으면 말레이시아 돈을 링깃이라고 하죠. 가는 길에 좀 더 뽑아야겠네요. 말레이시아도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도로가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일본처럼 그래서 되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나만 그런가? 여러분 여기 왔는데 아니나 다르니까 차이나타운이에요. 원래 사는 데는 말레인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피부 좀 까무잡잡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레인들이 근데 여기는 보면 거의 대체로 저희와 똑같은 피부색을 가진 중국계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요. 이것만 해도 그냥 영어에다가 중국어밖에 없어요. 제가 굉장히 눈에 튀었어요. 왜냐면 다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말레인들의 그런 생김새인데 나만 이 동양인의 이거니까 조금 튀는 반면에 여기는 오히려 동양인들이 훨씬 많고 말레인의 그 특유의 그 뭐야 까무잡잡함과 좀 살짝 서양 사람들 닮은 그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이 더 눈에 튀어요. 여기다. 조금 있다. 그니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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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냥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갑자기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건데 이해를 못 하겠어. 현재 온도가 27초 즉 30도가 거의 다 돼가요. 저는 이렇게 다 젖은 반면에 제 친구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안녕하십시오 비! 저는 시바제기요 비! 비! 다다! 차고이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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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먹을게 왔어요 저도 먹겠습니다 이거 볶음밥 같은건데 맛있어 보이네요 일한 다음에 먹는 밥이 최고 맛있죠? 최고! SAP CyJJJ 워 까닭 한국의 심경 theo 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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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구스 바구스 세답 세답 맛있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바구스 는 좋다는 뜻이에요 미안해 먹자 먹자 드리마카시 먹다는 뜻입니다 드리마카시 이렇게 배우는 말레이오 드리마카시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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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샤멘 동배 맛있어요 주찌개 주찌개 아 맛있어요 하하하하 필요해요 왜 한국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짬뽕이라는게 있어요 다 섞는다는 뜻이잖아요 말레이오에서도 짬뽕이라는게 있대요 짬뽕은 섞는다는 뜻이잖아요 기억하고싶죠 뭐 변태 변태 아니에요 병진 죄송합니다 김치 있어요 김치 있어요? 네 네 좋은 시간 아 예 아 롯데 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드세요 저희 집에 가게 랩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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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키화